저희 아이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. 나라 전체가 뒤집혔어. 300여 명의 인원이 투입이 됐어. 역대 최대 규모야. 무조건 찾아야지. 반드시 찾아야지. 전문 다이버들이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. 어둡고 차가운 그 깊은 바닥을 천천히 살펴. 차라리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면 더 낫겠는. 결국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? 찾았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싶어. 이 사건에 범인이 있어. 정말 네가 본 영상이든. 어이, 소환이. 어휴, 은근혜. 이곳은 모두 3대전 치러주실 수 있어.